다음 예제는 옵션입니다. 아마 3개의 예제 중에서 첫번째 옵션 1쯤 아래서 상당히 까다로웠을거에요. 아마 이거 풀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없지 싶은데 상당히 단순한데도 조금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의 컴파일러가 보내주는 메시지가 조금 불명확한 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요렇게. 이건 간단하게 일대죠. 앞에다 sum을 붙여주면 됩니다. 왜냐니까 얘가 지금 print number 해서 얘는 옵션이잖아요. 옵션 u16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옵션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단순한데 이게 조금 까다로웠을겁니다. 볼까요? 일단 옵션, u16 옵션이고 element는 그리고 개수는 5개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한게 아니라 declaration 했습니다. declaration만 한거에요. 자, 그런 다음에 iter 문장이 들어와서 iter 각각의 번호 0에서 0에 sum가 있고, 1에 뭐 있고, 2에 뭐 있고 해서 5개의 element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다 u16 값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걸 그냥 대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u16 값이니까 얘를 sum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옵션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옵션별로 sum으로 바꿔서 집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0에 sum 값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1에 또 값이 있고, 2에 무슨 값이 있고 해서 이 값은 여기서 계산되도록 구성이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number2에도 얘는 u16이 되는 것이 맞고, 어쨌거나 이 numbers에 들어가는 element는 옵션 탭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iter as usize 되어 있는데 왜 usize로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했었죠? usize, 얘는 is for index, index, and 또 뭐 했어요? memory address, memory address에 사용되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array에 어떤 값을 할당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당합니다. array 명칭과 그리고 걔가 들어가야 될 인덱스 번호. 그죠? 거기다 값을 할당을 땅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mute를 넣습니다. 그런데 error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use of partially initialized value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declaration. declaration은 되었는데, 이게 initialization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Rust의 어떤 아마 다음번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일단 declaration 뿐만 아니라 initializing도 하고 for 문장 내에서 쓰라 이 말입니다. 일단 시키면 시키더러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declaration이지만 이렇게 하면 initialization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sum 해서 일단 어떤 값 하나를 넣어줌 될 거 아니에요. 0. 그죠? 이건 initialization입니다. 그렇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이게 muteable이니까 이것을 바꿔줌 되죠. 값을 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아마 풀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 두번째 예제는 쉬워요. 간단한 예제입니다. optional word에서 sum 옵션이 와있죠. 옵션이 있고. 다음에 word, optional word 어... 뭘 하면은 이게 되도록 iflet을 써봐서 sum을 하라고 되어있잖아요. iflet하면 되죠. iflet 그래서 sum word가 optional word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 optional word 이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냥 word가 아니라 어... 패턴 매칭을 하면 되겠죠. non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어떻게 되었나요? 음... 음... 이거 뭐 다른 의미는 딱히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고 얘가 display 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option이니까 그렇겠죠. 요렇게 하면은 출력은 돼요. 출력은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요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러면은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왜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는지 메모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루프 요거는 제가 어... 순급 2년차에서 아마 요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무한루프가 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sum 패턴 매칭을 하는게 낫죠. sum 음... 그래서 요렇게 돼.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나 중급 2년차에서 사실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밑에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요 예제를 보면서 또 보죠. 밑에 뭐라고 돼있나요? option integer back push에서 sum x optional integer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이 됐네요. 오류가 뭐가 없나요?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나요?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나요? 밑에 요게 맞았군요. 요거 요거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요렇게 밑에 에러가 돼있습니다. expected 에서 뭐라고 돼있는데 요렇게 돼있죠. 그죠? 뭔가 오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제껴놓죠. 제껴놓고 여기만 보죠. 그러면은 옵셔널 인티저에서 벡타를 만들고 있어요. 벡타인데 옵션의 벡타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벡타 푸시에서 sum x를 통통통 집어넣을 거에요. 그러면은 프린트 해서 여기 옵셔널 인티저 벡타 다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얘는 일단 제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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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죠? 빙글빙글 돌면서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구성된게 이게 구성된거에요. 그러니까 옵셔널 인티저 벡타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 값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다음에 이 값 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뭘 하느냐니까 요걸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옵셔널 인티저 벡타에서 팝 꺼냅니다. 꺼내서 그런 다음에 이 인티저에 담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이중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겠단 말이잖아요. 꺼내는데 이걸 파일렛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일렛 하면은 이게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요걸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루프에요. 뭐라고 뜨느냐니까 이러니까 irreputable while repattern 이란 말이 되어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무한히 반복한단 말이에요. 항상 항상 true 얘가 항상 true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항상 true가 되죠. 왜냐니까 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sum 값이 나오거나 난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팝하면 얘가 튀어나오겠죠. 두번째 팝 세번째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난이 계속 무한히 들어가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 integer이 얘를 다 출력하고 난 다음에 난을 무한히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게 무한루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sum을 쓰지 않고 sum을 쓰지 않고 그냥 water만 받아서 이 water를 이렇게 어 이렇게 디버그 타입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도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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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일종의 무한루프에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경우는 아예 처음에 긁어내야 되겠죠. 긁어내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y를 빠져나와 버리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두번째 예제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닫아 놓을게요. 자 이번 퀴즈입니다. 재밌는 퀴즈에요. 지금 얘 얘를 없애지 말고 없애지 말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바꿔주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use of partially moved value y 됐잖아요. moved value를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moved 됐나요? 보시면 match y 하면서 이게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죠? 얘가 match 문장 안으로 move 이사했고 그리고 블록이 끝나는 시점에 y는 소멸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consume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move 혹은 consume 이라고 표현했죠. 소비 소비하지 않는 방법은 빌려오는거죠. 그런 문제가 없죠. 이제 무슨 에러가 뜨나요? 에러가 아니라 경고죠. 그러니까 어 왜 쓰지도 않을 걸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필요 없는 걸 왜 달아 놓았느냐 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에러는 없어요.